1. 행정기출 미니 토막사례 서결쓰기 서론과 결론에서 점수가 결정된다. 사례연습 토막사례와 서결쓰기로 시작하라. 사례대비 처분사유 추가변경 관할행정청이 주택신축을 위한 개발행위여가 신청을 거부하면서 제시한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따른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사유의 취소성의 계속 중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가? 제24회 공인농호사기출 2015년 제1문 설문의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불고지 사건 쟁점의 정리 피고행정청이 소송 도중에 처분 당시에 제시하지 못한 처분의 적법성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고 그러한 피고의 주장이 소송행위로써 효력이 인정되면 법원은 새롭게 주장된 사유를 자신의 판단 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당초의 사유에 따라 위법했던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사안의 경우 관할행정청이 개발행위어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사유를 취소송의 계속 중에 추가하고자 하는 바 피고행정청이 주장한 복수의 처분 사유 중 하나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 당초의 거부처분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관할행정청이 추가하려고 하는 사유는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사유라고 볼 것이다 시간상 한계 그러나 당초 사유로 제시한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개발행위를 위해서 교통시설, 진입도로, 수도,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토지 이용에 합리화 및 그 기능을 증진시킴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에 반해 추가하고자 하는 사유인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주변 환경과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안에서 최송의 계속 중에 관할행정청이 주장한 처분사유의 추가는 소송상 허용될 수 없다 실체상 한계 끝